이번에는 은상시상입니다. 시상에는 뉴스프레이전, 대전, 세종, 충남, 본부대표이신 박한봉님께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은상시상하겠습니다. 제5회 보령모드가이즈의 은상수상자는 수상자는 니미 등불을 부르신 박채강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니미 등불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인데 오늘 정말 호수력 깊게 정말 잘하셨어요. 침금을 울리는 노래를 선사해주셨습니다. 원곡자 이상으로 정말 노래를 잘해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축하드립니다. 자 비념 촬영도 멋지게 또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채강씨 무대에 함께합니다. 니미의 등불 박채강씨 무대에 함께합니다. 공쪽에서 푸는 바람 공쪽에서 푸는 바람 니미의 삶과 숨질나나 공쪽에서 푸는 바람 공쪽에서 푸는 바람 josu Всflu lad 오 찬성 아 오, 내가 당첨 나는 영원한 당신의 눈빛이 되리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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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 맘을 잃는 거야 강물처럼 흘러갔니 하늘 속에서 바로 내 원실로 살아났니 누가 아픈가 두렵소 내 진동 뒤에서 숨겨나는 이 맘이 숨길 바람야 새참 비바람 불어도 꽃의 문화가 닥쳐도 영원히 닥치는 눈물이 되리리나 자꾸 길 숨길 땅 이메는 길 숨길 땅 새참 비바람 불어도 어젠 문화가 닥쳐도 나는 영원한 당신의 조품이 되리리나 구현이 어깨 구현이 화면 아 뭐 아멘